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이 후보 자격을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금품 수수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강 시장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김종식 도의원은 강임준 군산시장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